철마멘탈 충전소 비가 내린 후 철마멘탈 충전소 앞 하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보에 물이 이렇게 넘치는 모습이 장관이네요 우와 거대한 물줄기가 저 위쪽으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보위로 물이 이렇게 넘치죠 우와 불소리 아주 셉니다 불소리 아주 셉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철마 하천이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내리는 모습을 보네요. 작년에는 이걸 자주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물이 많이 넘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물구경이 또 나름 재밌네요. 와 여기 안 보세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이런 모습을 또 연출해 주네요. 여기가 바로 철마 멘탈 충전소입니다. 멘탈 충전소 바로 앞마당. 여기가 이렇게 보혜물이 넘치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넵탈 충전소가 빠진 Insta. newer 기절한 물걸음을 급격히 넘치는 천국을 보고 요리하네요. 내맺기 발음으로 지금 집중하십니다. 철마 하천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천길 오른쪽으로 물이 상당히 많이 불었죠.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약간 더 올라온 지점에도 이렇게 보해물이 많이 넘치네요. 꽃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니 베기롱 꽃이 이렇게 색깔이 형형색색 다 다르네요. 정말 예쁩니다. 꽃이 미니 베기롱입니다.